워낭이랑 함께한지 약 8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워낭이가 짧은 시간동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아침에 제가 2시간 전에 물을 갈아주고 수초도 먹으려면 먹어라 하고 수초를 많이 풀어놨는데 수초를 실제로 많이 먹었고 귀뚜라미도 많이 먹고 사료도 잘 먹고 잘 지내는 중인데요. 워낭이가 수영도 제법 잘하고 잘 보시면 날개가 처음에 보다가 엄청 많이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앙이한테 제가 이벤트를 하나 해줄 생각이에요. 자 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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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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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앙이 여기 날개 보이세요? 배드민턴처럼 뭐가 생겼어요. 그리고 날개가 좀 퍼덕일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급성장을 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확대해서 보자면 두꺼운 깃털이 생긴 거 보이세요? 신기하죠? 지금 체형이 이제 엄청 작았는데 몸도 많이 커지고 그래서 여기 배 보면은 배가 펭귄처럼 굉장히 길쭉하게? 하얀 약간 솜털 같은 게?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성장기때라서 미럼지두라미도 있지만 야채도 먹이고 수초도 먹이고 물고기도 처음으로 한번 먹여보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보자 자 여기 보시면은 제브라나리오를 이제 먹이용으로 제가 조금 찾아 놨거든요 이거를 좀 잡아다가 앙이한테도 줘볼게요 앙이에게 첫 물고기 식사 주는 날 사냥할까요? 앙이가 밖에서는 너무 무서워하고 해서 그냥 여기다가 넣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들어가게 한 후에 몸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이가 너무 안 들어가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손을 한번 해서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 아까손 무서워요 오 오 들어갔다 자 이제 앙이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지금 쳐다봤을 거거든요 이거를 사냥하는 방법을 원래는 엄마한테 배워야 하는 게 정상인데 본능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를 알아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자연에 방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훈련도 해 주고 알려 줘야 될 거 같아 그래서 우선은 제브라다니오를 한 10마리 정도 넣은 것 같아요 껍질을 잘으로 하자 방금 못했어요? 조금씩 논다 이제 어예요, 귀뚜라미 먹었고요 좌좌좌좌좌좌 어오오 오오, 귀여워 양이야 더 놀아 야 그래도 사냥도 성공하고 활발하구만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자 여러분들 그로부터 16일이 흘렀습니다 앙이가 얼마나 커졌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야 안 와봐 와 보이시나요 여러분 앙이가 아직 손을 안타가지고 끝까지 안탈 것 같아요 엄청 컸죠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앙이는 요즘에 물고기, 기뚜라비, 밀엄, 쌀, 사료 다 먹거든요 아 이제 곧 갈대가 된건가 앙이가 진짜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수컷일까 암컷일까 궁금해했었는데 암컷이었어요 와 여러분 앙이가 발톱이 엄청 날카라워져서 아 긁히네요 자 바로 짜라란 야 앙이야 너 솜털 엄청 빠진다 여러분들 불과 2주 전반에도 한 손으로 잡기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엄청 컸어요 이거 보세요 어 야야야야 앙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아야 아파 자 여기 날개를 한번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짜라라라란 우와 대박이죠 처음에 비하면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앙이가 갈대가 된거 같아요 이제 약속한 시간이 거의 일주일정도 밖에 안남아서 그 사이까지만 앙이랑 함께 할거 같아요 이거 보세요 아하하하 펭귄같죠 그리고 발바닥도 여러분들 정말 날카롭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와 지금 저 계속 긁혀가지고 다 긁혔는데 발톱이랑 물갈키 한번 보세요 엄청 날카롭습니다 자연속에서 워낙 보기가 진짜 힘든데 저 맨날 보니까는 기쁘면서도 이제 떠나갈 생각하니까 좀 슬프네요 얼굴도 앳댔었는데 그 털들이 다 빠지고 아 지금 한 고등학생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람으로 따지면 지금 진짜 모자랄데 없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유 물 다 묻었네 미안해 안녕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앙이가 마지막으로 제 손에서 이렇게 찍어보네요 이거는 하도 자주 많이 하다보니까 애가 이 상태로 자주 잘 있더라구요 어느덧 약 두 달 정도 지나서 이렇게 성장을 했네요 여기 사진 해보이는 것처럼 정말 작고 작은 원앙알이였는데 어엿한 성채급으로 성장을 했네요 자 여러분들 이 이별입니다 빵이야 가서 잘 풀고 오호 아이고 너무 이쁘나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앙이 데려왔어요 앙이 이제 다 컸어요 엄청 컸던데 보니까 사장님 앙이 웡한 앙이 키워왔어요 진짜 다 컸어요 보세요 한번 잘 키웠나요? 잘 키웠죠 잘 키우는거에요 이정도면? 잘 키우는거에요 이정도면? 안 돼 안 돼 날아가면 그만이야 천연기념을 앙룸이네? 네 앙룸 됐어요 앙룸 이 정도면 잘 키운건가요? 엄청 잘 키우신거에요 아 진짜요 제가 진짜 물고기도 먹이고 수초도 먹이고 사료도 먹이고 쌀도 먹이고 곤충도 먹이고 다 먹였어요 다 먹였어요 앙이 선물 가져와가지고 앙이야 들어가려 사람 얼굴도 준다고 얘기해봐 네 할아버지 제가 인식표라서 이거 살짝 쪼아 매긴 한데 헐렁하게 쪼아 매 놓고거든요 나중에 또 와서 보려고 이거 근데 풀러지겠죠? 당연하지 아 풀러져요? 친구가 그냥 야들 안하고 다 뜯어져요 아 이거 뜯어줘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자 여러분들 우리 앙이가 이제 단체생활을 할건데 올해 여러분들 워낭 알이 딱 두개 튀어놨대요 그중에 한 마리가 앙이고 한 마리는 여기에 애초에 넣어가지고 수컷인지 안컷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형제가 여기 들어갈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앙이 제가 정성스럽게 잘 키워왔고 할아버지께서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컸다고 해서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뭐 이렇게 날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방 안에서 나름대로 훈련도 하고 했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천장에 있는 장롱에도 올라가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막상 보내려니까 슬퍼요 앙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기에 무리들이 있어요 원앙이 한 백마리에는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안에 이제 앙이가 잘 스며드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기 저기 인식표는 불편해하면은 금방 떼줄거고 원래는 다른 원앙새들은 사람을 너무 무서워해서 이제 무조건 도망가거든요 아기는 저랑 좀 지냈어서 그런지 그래도 엄청 막 도망가진 않아요 와 근데 대표님 저번에 불이 저희가 봤던 그 스컷들이 없네요 지금 호나리 할 때라 여름에는 색이 제일 안 예쁠 때에요 그래서 가을이랑 겨울 때가 가장 옷을 예쁘게 입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이로 봐야되요 아 네 아 어두운색 호리가 아무컷 아 이게 호린색이 올라와야지만 저렇게 이뻐지는 거군요 네 구분되세요 네 구분되요 네 앙이야 너 무섭지 저쪽에 무리가 있는데 안 오잖아요 아 아 대표님이 아 아 이게 다 오네 앙이 여기서 왕따 당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앙이 다시 보니까 수컷인 거 같아요 이게 색깔이 저래서 그런지 알았는데 부리가 빨개요 제가 지금 부리 약간 애매해 정한 아하하하 수컷인 거 같아요 제가 혼인색 빠진 수컷들을 보니까 사진으로 판독 해줬었죠 네 수컷이라고 수컷이 맞아 여러분들 제가 앙이가 앙컷인 줄 알았는데 네 앙이 앙컷이 아니라 혼인색 빠진 수컷인 거 같아요 여기 날개 끝에 파란색이 있거든요 앙이도 이게 수컷의 특징인 거 같아요 붉은 구리를 가진 애들이 여기에 청록색의 날개깃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제 아기 인식표를 조금 불편해하는 거 같아서 마지막 뽀뽀를 해주고 인식표는 제거해 주겠습니다 네 앙이가 아 그리고 그냥 가기엔 진짜 마음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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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속상할 거 같아서 앙이 또 다음에 보러 올 거고 할아버님께 얘기해 놨습니다 잘라줬습니다 네 오케이 앙이 인식표 아직은 확실하게 앙이를 받아주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막 공격하거나 그럴 일은 없고 할아버지 말에 의하면 서열이 잡히고 하면 이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합니다 또 이게 앞으로 서서히 나오네 아이고 이거는 뭐예요 네 그 앙이 동생 왜 이렇게 꼬질꼬질하니 아 가 태어났구나 아 아이고 야 진짜 가 태어났네 아이고 털 말려주는 거군요 털 좀 말려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앙이는 잘 데려다 놨고 대표님이 에코판 대표님이 신기한 거 보여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다시 왔습니다 와 여기 역시 들어오자마자 병아리 소리가 삐약삐약 우와 엄청 많다 우와 와 진짜 이거 관상 닭 병아리들이거든요 종류가 수십 종에 이릅니다 어 얘네인가요? 네 우와 귀여워 엄청 작네 우와 우와 이게 뭐예요 이게 메추리에요? 이게 미국 미국에 서식하는 캘리포니아 트렌즈라는 메추리과 조류거든요 에 아 근데 이게 귀엽다 머리에 이게 더듬이 보이죠 여러분들 그 미니 메추리 아시죠 미니 메추리처럼 메추리처럼 생겼기를 메추리라고 물어봤는데 메추리 맞다고 하고요 성조사진 한번 올려드리면 여러분 신기한가요? 저는 지금 안보여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직접 산란 받으신 거예요? 네 제가 좋아한 거고 성조도 안에 있어요 성조 한번 아 아 얘예요? 우와 귀여워 아 이렇게 머리에 새끼 때부터 있던 게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아 수컷 한 마리 안컷 두 마리 있구나 어 저기 알이 있어요 얘가 산란도 은근히 또 산란 열도 좋아요 아 산란 열도 좋고 산란 열도 좋고 뭐야 말도 있었네 아이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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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우와 꽃사슴이다 우와 진짜 이쁘다 색감 아무튼 그래요 반가워 자 그리고 제가 선물해드린 게 있는데 또 왔는데 또 보여드리고 관리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여깄네 여러분들 바로 장수풍뎅이입니다 오 얘들아 오 여기 애벌레 바로 나왔어 여기 알 있잖아요 여기도 아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어 이거 이게 갓 태어난 오도예요 아 이게 알고 있었어 이제 시작하더라 신세계 이제 시작하더라 아 나 나름 곤충 박사라고 생각했는데 제 꿈 초등학교 때 꿈이 뭔지 얘기해줬었죠 네 팝으로 났다고 네 아직 나 곤충 키워야 되겠다 아직 더 많이 해야겠네요 아 대표님 아 닭은 되게 잘 기르시는데 아 톱밥 아 더 많이 깔아주시고요 물도 더 많이 주시고요 밥도 많이 주시고요 아 아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시죠 아 나 나름 잘 키운다고 생각했었는데 많이 배우겠습니다 어깨 으쓱으쓱 어깨 으쓱으쓱 변이 빨리 물 더 뿌려주세요 빨리 네 아 굼뜨네요 굼떠요 굼떠요 아 아 아 아 참고로 사장님이랑 친구입니다 아 아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에코밤 사장님이 도움을 주셔서 이 원앙을 합법적으로 키우면서 원앙의 성장일기를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써서 촬영을 해봤는데 이 앙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암컷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혼인색이 안올라온 수컷으로 우선은 밝혀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앙이가 우선은 농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잘 크고 우선 인식표를 해놨으니까 또 다음에 몇 달 뒤에 와서 한번 봤을 때 왕이가 어떻게 변했을지 같이 보는 것도 너무 의미있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근데 앙이가 조금 슬퍼요 심적으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